안녕하세요 한소루 rt 주담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타이틀 보시면은 Look at me 라고 해서 나를 보세요. 이게 지금 타이틀인데요. 칩이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가지 묘기를 부려요. 묘기를 부리면서 엄마한테 Look at me, 엄마 나 좀 보세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표현을 오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볼게요. 자 북커버 보시면은 칩이 지금 뭘 하고 있죠? What is Chip doing? He is riding a bike.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옆에 봤더니 플러피가 그의 옆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플러피 is running beside him. 옆에서 달리고 있고 자전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너도 자전거 탈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Can you ride a bike?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고 타이틀로 넘어갈게요. Let's read the title together. Look at me. 한번 짚어주시고 픽처 워킹으로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봤더니 칩이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로 위험하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칩 is riding a bike without hands. 이렇게 타고 있고 이건 조금 위험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t looks a little bit dangerous. 위험해 보여. 그리고 칩이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을 벌리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Can you guess what he is saying? 이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추측해 볼래? 라고 하시고 미리 준비한 말풍선을 한번 붙여봐 주세요. 포스트잇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없어가지고 그냥 A4G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게 해주시고 예측한 대답은 그냥 예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를 봤더니 칩이 지금 무릎으로 균형을 잡고 또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Look at him. 얘 봐. 지금 얘 거리에 나오는 고개사 같아. He looks like a street performer. Street performer 같아. 얘가 지금 무릎으로 균형을 잡고 있어. 이 바이크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He keeps his balance with his knee on the bicycle. 바이크 위에서 지금 균형을 잡고 있어. What is he saying? 얘가 또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풍선을 한번 붙여봐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피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붙여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이제 칩이 속력을 내가지고 붕! 오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봤더니 지금 진흙탕이 있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재밌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말이죠. 그러면 Oh, he speeds up the bicycle! 부우우우우! 하면서 뿅! 봤더니 Can you see that? 하면서 이렇게 진흙탕을 한번 가르쳐 주시면 돼요. Can you see that? It's mud! 진흙이야 진흙!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애? 라고 프레딕션을 한번 주세요. 뒤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흙이 온데건데 다 튀었어. 그런데 봤더니 플러피는 치사하게 플러피 runs away. 지금 도망갔어요. 엄마가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엄마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포스트잇을 또 한번 붙여봐 주시면 되겠죠. 대답은 예측은 아이들이 해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엄마의 옷이 완전 더러워졌어요. Mommy's clothes got dirty. 완전 더러워졌어.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What did she say?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포스트잇을 붙여봐 주시고 엄마한테 칩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는 대답을 해야 되고 나중에 본문을 다 읽고 나서는 이 인물들이 했던 말을 아이들이 여기에 써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포스트잇에 이렇게 해서 픽처 워킹을 끝내주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월드 꼭꼭 집으면서 Look at me, mom. 엄마 나 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Look at me, mom. 이라고 쓰면 되겠죠. Look at me, mom. 엄마 나 좀 봐요. 그 다음 Look at me, mom. 엄마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mom. 그 다음 Look at me on my bike. 엄마 내가 지금 자전거 위에 있는데 자전거 위에 있는 나를 보세요. 이 말이에요. 나는 난데 자전거 위에 있는 나를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플라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나왔던 표현이 있을 거예요. 조심해 라는 표현이 뭐가 있었나요? Look out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Look out. Dangerous 뭐 이런 거. 그 다음 칩이 속력을 내기 전에 엄마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Look at me, mom. 엄마 나 좀 보세요. 어디에 있는 나를 봐요? Look at me, mom. Look at me on my bike. Look at me on my bike. 자전거 위에 있는 나를 좀 보세요. 이 말이죠. 나는 월, 월 하고 있어요. 그 다음 Look at me, mom. 스플래쉬. 다 튀었어요. 그쵸? 엄마 나 좀 보세요. Oh, no. 이런 이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Oh, no.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에 말품선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Look at me. 여기에서는 누가 얘기를 한 걸까요? 엄마가 얘기를 한 거겠죠. 엄마가 너 죽고 싶니? 나 좀 볼래? 뭐 이런 의미겠죠. Look at me. 라고 아래 입술을 꽉 깨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Look at me. 이렇게. 그래서 Look at me. 여기 쓰게 해주시고 칩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상을 해서 써주시면 돼요. 뭐 sorry, mom. sorry, mo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책은 끝내주시면 돼요. 자, 액티비티는 지금 Look at me를 좀 많이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놀이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던 플래시 카드 있죠. 플래시 카드 지금 쌓인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플래시 카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알아보고 그럼 이거는 볼이겠죠. 이 플래시 카드를 자석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방에 늘어놓고 여러 개를 막 늘어놓고 낚시놀이를 하는 거예요. 낚시. 저는 이거 맥포머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방바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찢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Look at me, mom. I got a ball.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게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플래시 카드에 대한 단어들도 좀 복습을 하면서 Look at me 라는 표현도 가져갈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낚시놀이를 액티비티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해보시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